이게 엣지 있고 되게 야무질 것 같잖아요. 근데 제일 허당이에요. 그죠? 그게 헐렁하고 뭔가 이렇게 잘 잃어버리고 덤벙다. 닭두게 까먹고 있는 닭두게를... 방에서 돌렸나봐요. 아침에 도착해서 나왔는데 수영이가 그때 클러치를 들고 왔었어요. 가방 아시죠? 이렇게 손잡이 없는 백. 들고 나와요. 하셔서 야, 나 어떡해. 베개를 들고 나왔어요. 베개를 들고 나와요. 아, 진짜. 진짜요? 메리즈를 들고 와요. 메리즈를 들고 와요. 이거 그냥 또 있어요. 또 있어요. 베개를 들고 나와요. 실화! 실화! 그거 몽룡빵 아니에요? 몽룡빵? 아, 이게 베개를.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뻔세요. 베개를 들고 와요. 베개 들고 오고. 베개가 진짜 딱 그 크기였어. 나도 거기가. 클러치 크기가. 아니, 어디 클러치를 두고 베리자. 제일 궁금하고 나왔어요. 근데 가만히 계세요.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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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